아빠, 친구들 집엔 곰방이 꽃이 안 피었대 계속 이런 데 살았으니까 그냥 꽃이라고 둘러댔는데 한 번은 바닥에 뾰족한 게 있었는데 제가 못 지웠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빠가 바닥에 티끌 하나 못 지워주나 동화책 하나 못 읽어주는 아빠가 무슨 쓸모가 있나 그냥 없어져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닐까 어떻게든 해서 곰팡이라도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바로 같이 이왕見 아버지와 함께 oured